16.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맡는지라.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,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?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.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?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.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. 내가 절한 아이다. 내 주 왕이여.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.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. 이름은 시무이라.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서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.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. 피를 흘린 자여. 사악한 자여. 가거라. 가거라.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.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. 보라.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저초하였느니라. 하는지라.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.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깐. 청하건대.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. 스루야의 아들들아.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.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.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.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.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.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.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자. 다윗과 그의 치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.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.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.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. 왕이여 만세! 왕이여 만세!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.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?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? 그렇지 아니하니이다. 내가 여화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.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?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?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.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.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.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.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.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.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.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위세계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.